저한테 도전은 더 큰 무대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 진짜 뭐 빌보드 합격 1위 찍고 싶고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장발해서 멋있게 하고 다니고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저한테 도전은 10번째구나 더 큰 무대를 하고 싶고 도전까지 Sri Lan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